공산주의자들이 조롱한 표현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엄청나게 쓸모있는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내심 공산주의를 추종하고 옹호하고 박수치는 서방선진국의 지식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렇게 욕했을 겁니다 레닌이 한 말로 아주 널리 알려진 그런 표현이 쓸모있는 바보들입니다 요즘 저는 이따금 낙관적인 바보들 순진한 바보들 비겁한 바보 천치들 이런 표현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요즘 여론조사에 일휘일비하면서 열심히 뛰는 야당 사람들을 두고 여당의 선거선수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는 옳은 일을 하지만 선거선수들은 옳지 않은 일을 하기 때문에 선거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선거선수 혹은 선거꾼들은 어쩌면 낙관적인 바보들 순진한 바보들 멍청한 바보들 이렇게 비웃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야 어째 너희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당해도 잘 모르냐 이 낙관적인 바보 멍청구리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도 싶을 겁니다 지난해 4월 7일 보궐선거가 끝나고 며칠 지난 4월 11일 날 유튜브 채널 바실리아TV가 서울의 보궐선거 동단위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의 424개 동을 모두 다 엑셀 분석해서 그렇게 영상이 상세하게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통계학 교과서나 통계학 법칙에 크게 반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이 과학이라면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야당은 승리에 취했지만 저는 선거 결과가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도 4.7 보궐선거가 모두 다 같은 패턴이 일어났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했습니다 통계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집단의 경우 표본집단의 수가 크면 모집단과 표본집단은 아주 비슷한 통계적 특성을 갖는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로 통계학 법칙 중에서 대수의 법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표본수가 크면 클수록 모집단과 그 다음에 표본집단 여러 개의 표본집단을 뽑더라도 모두 다 비슷한 그런 통계적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따라 선거처럼 큰 표본집단의 경우라면 당일투표와 관내 사전투표는 통계적 특성이 당연히 비슷하게 나와야 됩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우에 사전투표율이 21.95%였고 사전투표자 수가 184만 9,324개였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표본집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접하시게 되는 대부분의 그런 여론조사는 1000명 혹은 1001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표본개수입니다 그런데 184만 개 정도의 사전투표 집단이면 그러면 당연하게 당일투표의 후보별 득표율과 사전투표의 후보별 득표율은 오차범위 1%에 3%를 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바실리아TV의 분석에 따르면 두 가지의 엄청나게 충격적인 그런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첫 번째는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에 박영선 후보는 무려 189개 동 44.57%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424개 동 가운데 약 45% 정도에서 사전투표에서 박영선 후보가 승리한 겁니다 둘째입니다 당일투표의 경우 박영선 후보는 41개 419개 동 98.2%에서 모두 다 패배했습니다 5%를 제외한 나머지 진직에서 전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하면 박영선 후보는 당일투표에서 거의 전패를 했는데 사전투표에서는 50개 동의 승리를 거뒀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날 수가 이런 과학적 사실 앞에 침묵하는 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너무 문제가 많은 사회인 겁니다 과학적 사고고 과학적 사실 앞에 어떻게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당일투표의 경우 오세훈 후보는 딱 424개 동에 주 5개 동에서만 패배했습니다 그 밖에 419개 동에서 압승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55% 정도에서는 사전투표에서 오세훈 후보가 패배했습니다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박영선 후보는 당일투표에서는 서울 424개 동에서 오로지 1.2%만 승리했지만 관내 사전투표에서는 44.57% 승리한 겁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투표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이 같은 통계 분석 결과는 현존하는 통계학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통계학은 과학입니다 통계학으로서 과학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외부에서 뭔가 개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가 당일투표에서 98.82% 동에 승리하는 압도적인 승리라면 정상적인 외부 개입이 없는 투명한 그런 선거라고 하면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도 오차범위 내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세훈 후보는 관내 사전투표의 경우는 절반보다 조금 많은 55.43%의 동에서만 승리했을 뿐입니다 4.7 보궐선거는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될 일입니다 2020년 4.15 총선도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됩니다 2018년도 지방선거도 통계학을 다시 써야 될 일이 발생한 겁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4.7 보궐선거에서도 사전투표에서 이례적인 결과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학문적으로 이른바 통계적 변칙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통계적 변칙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2018년 지방선거 2020년 총선 2021년 보궐선거에서 거의 유사한 패턴이 발견되어는 불구하고 야당은 그냥 일체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둔 이 시점에서 저는 낙관적인 바보들 순진한 바보 천치들 비겁한 바보 천치들 이런 표현을 자주 떠올리게 됩니다 유력 정치인들 가운데서도 거의 유일하게 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유일한 사람이 황교안 전 당대표입니다 그리고 그는 광야에서 목소리를 높이 외칩니다 3구 대선이 끝나고 나면 낙관적인 바보들은 또 다음 선거에 기대감을 갖고 열심히 준비할 것으로 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